주말 강원 동해안에서 유람선 관광을 즐기던 승객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구조에 나선 선원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쯤 강릉시 4천면 4천진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유람선에서 승객 A씨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해경에 의해 구조된 A씨는 3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를 구하기 위해 40대 선원 B씨 등 2명이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B씨가 저체온증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유람선 왼편 1층 난간에서 떨어졌으며 사고가 일어난 유람선은 오후 2시쯤 주문진항을 출발해 4천 해상을 지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